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통합과학의 엑시스 백이범입니다. 앞에 소장님이 너무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대기실에서 듣다 보니까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열기도 뜨거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그 다음에 어제 설명회 때문에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원래 한 새벽 2, 3시쯤 자는데 매년 서는 설명회인데도 이렇게 떨리네요. 그래서 10시쯤 잤다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바람에 얼굴이 뚱뚱 부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로 바뀌고 나서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첫 설명회라 되게 뜻깊은데 요새 좀 궁금증도 많고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입시가 한 20년 만에 거의 최대폭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불안감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한 만큼 좀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에 한 1시간 정도 미리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피로도도 조금 올라오는 시기라 한 1시간 정도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시문항을 보셨나요? 학생들 일단 거수 한번 해볼까요? 예시문항 본 사람 예시문항을 봤다 그 다음에 난 예시문항을 풀어봤다 사실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그것도 앞으로 한 3년 뒤에 보게 될 수능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시문항을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인 것인데 풀어봤다라고 하니까 되게 놀랍네요 과학선행을 좀 많이 한 건지 예시문항은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료집에도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 보셨다면 배우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본인을 또는 자녀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시험지라는 건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느끼는 분위기, 수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아우라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시험지는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제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평가원이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까지 나왔던 예시문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의 자료집 형식으로 책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꼭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문항을 제가 서두에 불쑥 강조한 이유는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고 통합과학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찍 얘기를 꺼낸 것이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거든요. 사실 선택과목제가 한 20여 년 시행이 됐었죠. 우리나라의 저 같은 학원 강사, 입시 관계자, 또는 학교 선생님들, 문항을 출제해 오신 교수님들이 그 체제에 적응을 해왔다가 이제 단기간에 바꿔야 되는 거죠. 뭔가 출제 마인드, 학습의 마인드, 여러 가지 커리큘럼, 부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이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좀 큰 시기여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변수가 많고 굉장히 혼란이 약이 될 거다. 그건 거의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조금 더 재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과목이 20여 년간은 적어도 수능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아이들이 그냥 응시하는 그런 선택과목이었던 거죠. 내가 이과를 갈 거야. 이공계열로 진학할 거야. 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나는 물리학을 할 거야. 또는 생명과학을 할 거야. 이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20여 년간 단일 과목의 어떤 문제 유형 그리고 수준 그다음에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었습니다. 그 나름의 어떤 고유한 형태로 구축되어 온 그 측면이 되게 강한데 이제 그게 해체될 거라는 거 이번에 예시문항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보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앞서서 이 수능이 22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2개정교육과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과학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1호 개정교육과정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좀 보기 좋게 단원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사전 지식이 없으셔도 보시면 어떻죠? 단원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슷하죠? 이 1, 2, 3, 4 단원이 2, 3, 4 사실은 4, 5인데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죠. 그리고 맨 앞에 과학의 기초 맨 뒤에 과학과 미래라는 두건으로 분할이 됐다는 차이점과 맨 앞에 조금 자질구레한 단원이 앞뒤에 들어갔다는 거 빼놓고는 교과 내용의 한 80% 이상은 겹칩니다. 사실은 1호 개정과 2, 2개정은 그 내용과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수능 개정이 1호 개정이 나오면서 한 번 통합형 수능이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통과를 아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물리강사였잖아요. 혹시 그건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통과를 8년 동안 강의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때 수능이 바뀔 예정이었어요. 되게 크게 이렇게 바뀔 예정이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유예가 된 거예요. 유예가 된 게 여러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첫 실험 대상이 된 거죠. 사실 이제 4년 전에 개정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 외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예가 됐다가 이번에 시행된 거다 보니 1호 개정과 2, 2개정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컨셉 그리고 교과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원 2개 추가된 거랑 조금 어려울 만한 그리고 너무 자질구레했던 내용 몇 개만 살짝 뺐어요. 그냥 빼고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앞뒤 단원 2개를 제외하면 요약하자면 거의 비슷하다. 구성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과는 도대체 기존 과학시험과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제가 이제 한 3개월쯤 전에 대구, 부산 이런데 설명해 다니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측밖에 할 수 없었죠. 예시문항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실물로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요소의 변화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큽니다. 일단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평가원에서 예시문항 앞에 해설서 앞에 서두에 좀 서론을 쭉 깔면서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읽어드리면 수능과학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내용을 관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의 평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예시문항이 12문항이 공개가 됐는데 12문항 중에 8문항 정도는 대부분 두 과목 이상의 내용이 곁들여져 있어요. 어떤 전통적인 무라생지의 분류로 치면 물론 그 안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통합이 됐다고 하면 메인 주제가 있고 서브 주제가 있긴 합니다. 좀 더 메인 주제,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뒷받침해주는 자료 정도가 첨부되는 과목이 있긴 한데 그래도 두 과목 이상을 엮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의 여러 내용 영역의 소재를 통합한 문항 여러 성취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넘겨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내용과 관련된 통합적인 얘기죠. 점점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 통합, 그리고 통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통합과학은 기존의 1호 개정보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인데 1호 개정 교육과정 때는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수능 탐구 영역의 행동 영역이 이것도 읽어보시면 딱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이해 적용 똑같죠? 그 다음에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도 똑같습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자료 분석 및 해석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자료 수집, 변환, 해석 이렇게 세분화됐고요. 그런데 저걸 보통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좀 닫히기 쉬운 게 이번에 출제한 예시문항을 보면 저런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던 분석, 해석에서 수집, 변환, 해석으로 확대된 거잖아요.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항 출제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자료 해석 파트가 매우 강화됐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및 일반화와 의사소통 부분도 이번 출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영역이 되게 매우 세분화되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봄에 있어서 수집, 변환, 해석 그러니까 보통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요약하거나 또는 표를 그래프로 변환해서 경향성을 추출해내거나 자료를 보는 기술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한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배가 아마 수능 첫 세대 정도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구 설명회 때 여쭤봤더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배가 90년대 초, 중반 아니면 후반 학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저도 비슷한 세대이긴 한데 어쨌든 여쭤봤더니 대부분 90년대 중반에 수능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능을 보시고 대학을 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6차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를 다녔다. 교육과정 기억 안 나세요? 공통과학, 무라생지 다 엮여있는 공통과학. 그걸 수능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7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선택과목제로 바뀌고 한 20여 년간 기존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문의과 통합해서 과학, 사회를 수능에서 다 보던 시절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90년대죠. 90년대에. 학생들이 입장해서는 옛날 얘기인데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수능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첫 데뷔했던 강의가 공통과학 강의였거든요. 학원 강사로 데뷔했을 때. 그런데 그때 문제랑 되게 많이 비슷해졌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은 참 알던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되게 새로운 입시 체계와 제도를 만든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도 있었던 거긴 해요. 마치 오시 10년, 20년마다 유행이 돌고 돌듯이. 물론 지금 새로 얹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 소재적인 부분은 확장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거리는 되게 비슷해졌다. 실험,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던 초창기 수능 탐구 영역 문제랑 되게 많이 유사해졌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예시문항을 직접 보셔야 돼서 예전에는 예시문항 열어놓고서 제가 주책 없이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해설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찍으실 필요 없고요. 다 있어요. 자료집에 있고요. 너무 지루해들 하시더라고요. 문항을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당장 내년에 입학했을 때 사실 설명해 오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변화됐다고 하면 그래 변화됐겠지. 뭐가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었겠지. 어쩌라고. 그래서 내신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가장 뭘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대부분 이렇게 공부했겠죠. 중학교 과학이라는 것이 되게 깊이 있는 과학 내용은 아니어서 또는 무라생지 분류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 개별 과목 위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선생님들별로 재량이 되게 많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학교는 큰 입시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입시를 굉장히 빡센 입시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입시에 종속되어 있지 않죠.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신 시험도 굉장히 개성 있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 족보닷감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면 정말 이게 같은 교과서에서 출제한 문제 맞아? 싶을 정도로 개성이 많이 발현되어 있죠. 재량도 많이 인정되는 편이고 그런데 통학과학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통학과학 교과서가 여러분들부터 2, 2 계정이 적용되거든요. 여러분들 1년 선배까지는 1호 계정이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는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신 시험의 어떤 구체적인 출제 범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루는 컨텐츠가 비슷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내 아이 또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럼 보통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통학과학 시험을 어떻게 냈다라는 족보. 그 족보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기존에 어떤 문제를 냈는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족보만 잘 구해도 시험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기존에는. 연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퇴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학과학은 원래 수능 채택 과목이 아니었죠. 올해까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수능 출제 과목,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내용이 아무리 비슷해도 내신 시험에서 재량이 많이 인정될 가능성. 인정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스스로도 예시문안까지 발표된 마당에 얘네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교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루거나 또는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되게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전 같으면 A학교, B학교, C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전공 배경을 가지고 출제하느냐에 따라 전부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면 이제는 A학교, B학교, C학교가 어느 정도는 수능 출제라고 하는 테마 안에 엮여서 비스무리하게,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이번 예시문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였어요. 오늘도 그 질문이 베스트 질문입니다. 이번 겨울에 물원화원 선행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통과선행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 애들 학원을 또는 인강을 뭘 보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 같으면 물원화원 보는 게 좋아요 통과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사실 이거 들으러 오셨죠? 그래서 내신 시험은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수능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공부하긴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내신을 강조하러 나온 사람은 아닌데 당장 마음에 걸리는 건 내신이잖아요. 소장님도 많이 강조하셨겠지만 내신은 100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화에서는 100점이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은품 증정품으로 모의고사까지 미리 만들어서 예시모의고사를 이따 나갈 때 한 회분을 드릴 거예요. 저는 30문항 예상에서 30문항짜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저 같은 분들이 30문항 아니면 40문항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30문항 내지는 40문항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치르게 될 학평시험 이전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야 아마 학평이 그 체제로 맞춰서 출제가 될 테니까 아마 저는 이제 2월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문항수와 배점 그 다음에 시간까지 근데 어쨌든 이건 30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30문제 내는 거잖아요. 교과서 한 권에서 30문제를 내는 게 수능이라면 내신은 4차례의 시험이 있다 보니까 보통 학교별로 상의하긴 하지만 25문항에서 서른 몇 문항까지도 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많게는 한 120문항까지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범위에서 4배수의 문항을 출제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구석구석 출제를 하겠죠. 지역적인 것들도 출제를 할 것이고 물론 예전과 달라진 것은 교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요. 1학년 과목은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었고 2학년 과목이 수능 출제 과목이다 보니까 통과는 내신은 내신에서 끝나고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은 수능을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통과를 수업할 때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겨냥해서 수업합니다. 통과도 물원, 화원, 생원, 지원과 겹치는 부분에는 시간을 잔뜩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종의 패러다임이 구축이 됐었죠. 1학년 올라갈 때도 통과선행은 필요 없다. 어차피 학교 가도 통과에서 물원, 화원, 생원, 지원과 겹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수업한다. 그 다음에 통과에 기술되어 있는 과학 내용보다 훨씬 깊숙이 수업한다. 통과 자체를. 그러다 보니 물원, 화원을 선행하는 것이 훨씬 적합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차라리 물원, 화원 봐라. 특히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아예 저는 보지 말라고 했어요. 물원, 화원도 보지 말고 구경수나 해라. 그런데 여유가 좀 있다면 과학을 할 여유가 있다면 통과보다는 물원, 화원을 보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물론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치동 같은 데 상당하더라고요. 물원, 화원을 보면 통과를 조금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과잉학습을 첫째로 초래하게 되고 물론 교육적으로는 물원, 화원을 잘하면 통과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각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쉬운 문제를 100점 맞아야 돼요. 잘한다고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물원, 화원 깊이 있게 수업해서 내가 산하, 화원 또는 중화반응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중화반응이 좀 어렵잖아요. 중화반응의 황제가 됐다. 그래서 중화반응을 기똥차게 잘 푼다. 그 기똥차게 잘 푼다는 건 중화반응이 어렵게 나와도 잘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통과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넓은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지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다 보니 중화반응을 아무리 심도 있게 풀 수 있는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내신 시험에는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수능에 맞겠냐. 수능에는 더더욱 안 맞는 거죠. 내신에 안 맞으면 수능에도 안 맞는 거고 수능에 안 맞으면 내신에도 안 맞는 내신과 수능이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1학년 과목이 수능에 출제될 거고 2학년 과목은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더더군다나 원과목은 단위 수도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과목이 4단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3단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적어도 모라생지 중에 3과목 이상을 이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3과목까지 안 가는 학교들도 속출할 겁니다. 2과목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과학 2개, 사회 2개 아니면 이과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서 상위권 20개월을 진학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3 플러스 1 그래봐야 3과목이고 그렇게 되면 생지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물화조합이나 화생조합 이렇게 추천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소능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도 원과목 수업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굳이 어렵게 수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기본적으로 만점을 어느 정도는 부여를 해야 되니까 아주 특수한 학교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2는 이제 내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잖아요. 고1 때는 그래도 당장 내신이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틀거리는 내신 위주로 학습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조차도 수능과 싱크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고2는 그러면 뭐냐 고2는 물론 원과목 위주로 내신 운영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1학년 때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의 약간 진검다리성 학습은 필요합니다. 고2 때도 손을 놔서는 안 되겠죠. 뭐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라도 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라도 가볍게 하프 모의고사라도 푸는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감은 유지를 해줘야 통과해서 수능 통과해서 일정 이상의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을 발표하면서 좀 나중에 추후에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할 생각이고요. 3학년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3학년은 당연히 1, 2학년 때 했던 부분들을 좀 실전 개념화하면서 예전 같으면 원과목 시절에는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많이 했어도 3학년 올라갈 때 개념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기출을 병행하고 3월 달에 심화 문제 풀고 유형별 엔젤을 풀고 또 7월에 전범위 엔젤을 풀고 또 5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통 과목당 적게 해도 30회 많이 하는 애들 대치동에 좀 극성인 애들은 100회 이렇게 풀었습니다. 단일 과목별로 두 과목이면 과학 모의고사만 200회씩 푸는 애들도 있어요. 미친 거죠. 저도 그건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만 너무 푸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정 수준에서 한 30회에서 50회분은 대부분 소화를 해냅니다. 어마어마한 학습량이죠. 그런데 그게 통과 통사에 집중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입시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고도화된 양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런 혼란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출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뭔가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것도 볼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거죠. 고작 12문항의 예시문항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이 친절하게 풀로 된 모의고사 한 회차를 공개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좀 안타깝죠. 보통 예시문항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 풀모의고사 형태로 완벽하게 제시합니다. 이번 예시문항은 두 가지의 어떤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너무 공들여 만들었다. 자료집 형태로. 되게 오랫동안 만든 그런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문항수랑 배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첫 번째 예시문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풀모의고사 단원별로 문항을 어떻게 분배하고 난이도를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 그 밸런스가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 그게 혼란을 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고3 때 올라가면 실전학습을 되게 단계별로 실전 개념 기출이 빠져서 좀 공허하긴 하지만 유형별 엔제 전범위 엔제 실무 파이널 고전적인 학습 단계가 있으니까 그 학습 단계에 맞춰서 학습은 해야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혼란이 초래될 거라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이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또 저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지금도 선생님들 분분하거든요 입시도 통과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입시 관계자들도 선행에 대해서 여전히 물원화원 선행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아마 혼란을 얹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문항 출제에 있어서도 또 학습에 있어서도 여전히 깊숙이 들어가보면 사실은 물리 문제야 이건 이건 화학 문제야 이건 생명과학 문제야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문항은 쉬워졌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통과 학습할 때도 주기율표 열심히 외우고 화학 반응식 잘 맞출 줄 알고 농도 계산 잘 할 줄 알면 나오는 거 다 풀 수 있어 중력장 내의 운동은 운동의 법칙 잘 학습하고 속도가 속도 개념 잘 익혀서 계산할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어 하나도 벗어난 건 없어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야 역시 물리화학이 맞아 물화생을 열심히 학습하면 합쳐서 통과가 되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국내 최초로 모의고사를 만들었잖아요 저희는 이 얘기는 저에 대한 얘기겠죠 두 발 앞서는 방법 저와 함께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통과를 8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4년 전에 바뀔 줄 알고 통과를 8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입시가 한번 도입이 될 뻔하다 유예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2017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제 주력 과목은 물리고 제가 유명한 건 물리에서 유명하지 통과에서 유명한 강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통과는 내신 과목인데 저는 현장 수업도 4개씩 깔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들떠가지고 난 통과해서 잘 돼보자 그런 점안에 또 욕구가 있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년을 준비하게 되었고 사실 이번 교육과정과 이번 과정 안만 하더라도 2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본교제, 부교제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아마 제 강좌는 12월 중순에 오픈이 될 것이고 저는 이미 모의고사를 갖고 있는 유일한 강사입니다 보시면 아세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선행하셨다는 어머님 그다음에 투과목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어머님 보통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아이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무슨 통과야 우리 애는 이미 중학교 때 물원, 화원 다 뗐는데 이제는 투과목 제발 우리 아이에게 투과목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해줘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과학을 잘하니 제발 열심히 해달라고 말해줘 방심하지 않고 공부를 끝끝내 이어가라고 말해줘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 풀어보시라고 다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15년 전이었어요 제가 대치동의 모학원에서 보습강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서울과고 내심반 수업을 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고 2학년 내심반 아직도 그 학생 이름이 기억나네요 윤영섭이라는 IPHO를 쓸고 다니던 다시 말하면 그 학생은 저보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 학생들 내신 대비를 해주면서 팀 수업이니까 엄마들이 이제 수능 대비도 해달라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그 학생들은 이미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는 애들이냐면 대학원 잭슨이라는 전자기학 책이 있어요 대학원 전자기학 책입니다 그 책을 들고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IPHO를 준비하려면 학부 수준으로는 부족해서 그 이상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들고 다녔 저도 보지 않은 책이죠 그 책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수업하기 전에 난 얘를 가르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시험의 형식과 스타일이 달라지면 적응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어머님들은 너무 컨텐츠적인 부분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교과 범위와 수준만 보시고 계신 거죠 시험의 형식이 바뀌면 역시 그 맞는 형식의 공부를 해야만 IPHO 공부한 애들의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모든 걸 복잡한 식으로만 풀다 보니까 눈으로 푸는 걸 못하더라고요 30분 안에 20문제 푸는 수능 문제를 제 시간에 못 풀더라고요 물론 결국 걔네들은 다 해냈습니다 결국 할 만한 애들이니까 남들보다 적응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물리랑은 다른 물리다 보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해냈겠죠 재능과 깊이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아이들 말고 나머지 아이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심화라고 한다면 이제 통과 심화는 개념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느냐 또는 통과를 잘하기 위해 어떤 다른 과목들을 끌어다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제에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 담당 과목 물리원에서는 물리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야 빨리 풀리니까 시간 안에 풀기 위한 풀이 팁들은 물투에서 가져올 때도 있고 그 이상에서 가져올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럼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기술상 이걸 익혀야 되니까 그런데 통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 내용도 그 수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출제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격한 표현 자료의 생소함으로 조질 거다 그렇죠? 마치 국어영역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된다 국어영역의 제시문으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작품들을 인용하잖아요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는 난생 처음 보는 글들을 익혀야 되잖아요 통과도 그런 자료가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통과에서의 심화는 얼마나 양질의 자료를 많이 보느냐의 싸움일 거다 교과 내용 자체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 많은 유형, 많은 유형의 자료를 봐야 된다 자료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기출에는 없잖아요 기출에는 물화 섞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도 없잖아요 과목 간 통합을 시도한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기존 기출에는 없던 자료들을 많이 다뤄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도 왜 1학년 올라가는 애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뿌리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연구를 되게 앞서서 진행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심화는 그런 쪽이 심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과 내용을 조금 더 불필요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기출도 없기 때문에 기출이라고 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텐데 첫 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심화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네요 개념 강좌 개강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또 마무리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딱 두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통과만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과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너무 수준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는 과학을 이미 잘하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모의고사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풀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뒤통수를 많이 맞을 거다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자료는 생각보다 참신한 자료가 많이 나올 거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통합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항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물론 쉽겠으나 여기에 제한 시간을 주고 문항 수를 늘리면 그 또한 빡센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만 뜯어보고 쉬울 거다라고 예단하거나 또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느냐에서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지는 말자라는 거 역시 빠르게 제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혼란이 많은 입시일 것은 거의 뭐 백문이 불혈견 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미리 시작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과를 겨울방학 때 선행하라는 얘기는 이 입시바닥에서는 감히 작년까지는 할 수 없던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원선행 정도는 먹히는 얘기지만 통과 따위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공부해라 라는 얘기는 이제 명분이 섰죠 해야 되는 것이고 원투과목 대신 통과를 선행하시라 원투과목 선행은 저는 2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편제표가 나와 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예외가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광역형 자사고나 과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조금 반대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속출할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좀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 체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으나 표준적으로는 정상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1학년 때 통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비중이 낮은 원과목이나 투과목을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면 이번 겨울은 통과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가셔야 될 거고 1학년 때부터도 수능형 문제를 연습할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내신족보는 찾으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학교에 입학하면 어머님들이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내신족보부터 구하세요 학원을 찾아간다든지 사이트를 뒤진다든지 해서 내신족보를 찾아서 예전에는 엄청 유효한 거였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받는다고 아마 예시문항을 기본 틀거리로 한 새로운 내신 유형의 문제가 수능과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수능보다는 조금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날씨 좋은 날 오늘 저 날씨가 너무 좋고 제가 아까 미용실 갔는데 웨딩 손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결혼식 때문에 또는 날씨 좋은 것 때문에 많이 오시지 못할까 너무 이제 노심초사 했었는데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나가실 때 모의고사 한 회차 그리고 저희는 해설을 자랑인데요 일반 모의고사 해설이 아닌 평가원 예시문항 폼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모든 문항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자료집 그다음에 이거는 기범적 사고라는 건 제가 지금 오픈한 기초강좌입니다 제 기초강좌는 다른 선생님들 기초강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기초강좌는 보통 물리화학에 관련된 통합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통합과학 전 범위를 다섯 강에 담아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빠진 내용이 거의 없이 아까 소장님이 오셔서 이 교재 보시고 이거 파이널 교재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능 파이널 교재 요약하듯이 요약해놨네 말씀하시는데 좀 색다른 의미의 수능 기초 가이드 강좌예요 저는 기초강좌라고 명명하고 싶지 않고 통합과학을 가이드하는 강좌인데 부담이 없어요 유튜브 형식으로 제작했어요 제가 칠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형식으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재미나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여기 수강권이 있거든요 무료 수강권이 있고 이 강좌는 원래 교재가 없는 강좌예요 그런데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여기 뒤에 쿠폰 입력하시면 12월 말까지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통과가 뭐다라는 걸 한 번 이렇게 가볍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강좌니까 학생들은 그냥 편하게 그리고 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배속기범 알고 있죠? 알고 있네 중학생들까지 아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1.8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으시면 2, 3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2, 3시간 만에 한 번 쭉 훑어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커피나 차 같은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고 하여튼 모쪼록 이번 겨울부터 통과만 심화한다는 것은 좀 더 자료를 폭넓게 많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통과 안에서의 경험을 심화하고 축적 경험을 심화하고 축적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범위들을 너무 하지 마시라 원, 투 과목은 나중에 하시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